자 끊겼는데요. 패스비스가 나오면서 앞쪽으로 이역합니다.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뒤쪽 김승찬. 그러나 소유권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영진 김승찬 앞에 두고. 뒤쪽에 박기동. 반대편을 봤습니다. 자 마르코가 받는 순간 옥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면서 주완성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고 수비 한 명을 벗겨내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골키퍼 박민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영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가운데서 헤더! 막아냅니다! 그리고 걷어냅니다. 자 또 한 번 아찔한 순간이었던 파주시비 주꾸난. 그리고 다시 한 번 걸려 넘어집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 조영진의 크로스. 그리고 오창곤 선수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가짜댔는데요. 박민선 골키퍼가 움직임이 좀 둔해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명 사이 공간 패스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자 주완성 선수 받아냈습니다. 오른발 슛! 골키퍼 박민선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처리한 볼이 주완성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순간적으로 슈팅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또... 주완성이 준비합니다. 주완성 오른발. 페넬티박스 안쪽. 헤더! 막아냅니다. 박민선 골키퍼 손끝으로 쳐냅니다. 네. 지금 박민선 선수 골대 위치를 확인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손끝에 닿지 않았더라면 골키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 오늘 박민선... 동의 왼쪽. 주완성. 1회 패스 주고받습니다. 살짝 흘려준 공. 공간 열렸습니다. 오른발 슛! 막아냅니다. 박민선 골키퍼. 후반전에도 역시 민나룸마를 보여줍니다. 순간적으로 홍승현 선수에게 앞쪽 공간이 열리면서 오른발 감아차기. 왼쪽 측면으로 연결. 주완성. 왼발로 바로 올려줍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박민선! 박민선! 박민선입니다. 우와! 박민선 골키퍼! 오늘 전발의 하나, 후발의 하나. 골 두 개를 막아냅니다. 막아야 하는 파주 시민. 오창건. 가운데 동료 받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안쪽으로 막 슛! 우와! 보고 계십니까? 이 선수의 손끝을 보고 계십니까? 파주 시민 축구단. 파주 시민 축구단.